지금 컵스많은 탈퇴니깐 이거 형 쏠이랑 한번 좀 해볼까요? 아 저걸로 해야겠다 쏠 요리 쏠 깨져버려 쏠 깨져버려 두리브님 캐릭이 언제 했었는데? 언제 했어? 뭘? 도전 안했어 아 그냥 그게 없는거야? 여태까지 아무도 안했어요 왜 안해? 나오는데 해야죠 가기 싫어 귀찮아 왁딱지 말고 가면 더 고생할거야 나랑 하면 개고생이 왁딱지 말고 난리지 혼자 다 해야되고 으이구 꼬들만이라고 쩔어 발사람 없어? 네 잠깐만 욕쩌 뭐에 물어보네요 아 2층 이놈이 뭐였더라? PK, PK, PXK2 PX, PK2 PXK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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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XK3 6강부터 12강까지 가는데 확률이 0.0에서 3%라 합니다. 6강도 3% 7강도 3% 1강까지 한테 약 4$ 약 8 Gerald you can save my sacar 뭐 좀 알려주세요 그럼 가보래 안찬도 되잖아 안찬도 되잖아 그죠 장비가 없네 이 와중에 가만히 나를 또 잡았다 이거야? 진짜 인간적으로 너만 없어 사생 안 받는다 또 할 필요 없어 막 쏘이다 보라 아 저기 설명한다 아 저기 설명한다 아 가열산다 가열산다 가열산다